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3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제9주일의 첫번째 시간입니다. 제9주일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인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의 서론을 23문과 25문, 그러니까 제8주일에 대해서 살폈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사도신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 의미를 깊게, 넓게, 한마디로 폭넓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으시면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로 펴셔서 저와 함께 25문과 26문으로 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 재빨리 229페이지로 왔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주제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건데요. 26문, 7문, 8문, 그리고 오늘은 26문의 9주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의 윤곽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문이 이제 3, 4, 5, 6, 1문이 참된 위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비참함, 그 다음에는 불순종, 자, 알겠죠? 그 다음에는 정의와 중보자이죠. 그 다음에는 두 본성에 관한. 여러분, 참 중요한 고백들입니다. 자, 7문에 가서는 두 본성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 믿음의 항목에 대한 서론을 우리가 살폈고, 이제 오늘부터는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이 궁금하시죠? 자, 본문으로. 본문은 또 조금 길고요. 아마 9주일은, 26문은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긴 것 같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영어에 보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는. 자, 상당히 복선이 지금 있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덧붙인 거 아니고 여기에 있는 대로 합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런 고백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라고 불리운다.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불리운다. 이렇게 말하죠. 동일한 것. 다시 말해서,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영원한 합의와 승리로 붙들고 있어서. 오늘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자, 여기서 아주 명쾌하게 답이 나옵니다.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도 된다. 무엇으로 인해? 그리스도, for the sake of Christ, His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정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영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제공될 것을 절대 의심하여 이런 한 문장, 문장들이 정말 더 나아가서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나에게 그분이 보낸 무슨 악, 그분이 보낸 무슨 악한 것도 있대요? 네, 여기 보시면은, whatever label he sends for me. 그분이 유익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전능하사는 하나님이신만이 아니라 faithful father가 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정말 귀중한 내용들이, 귀중하기보다는 고귀한, dignity죠. dignity, 고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나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것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어떤 경우에서라도 구원해내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바라는 별떨날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구하신다. 이것. 그래서 슬리적 신앙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특히 굉장히 제가 설레는, 제가 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설렌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또는 삼위동질, 하나님에 관한 고백과 교회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에 관한 고백은 believe in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해서는 그냥 believe라고 되어 있죠. 좀 성격이 다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 하나님 아들은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과 관련이 있다. 하이덜베르기 24문에도 있고요. 그리고 벨지카 9문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익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동기란 본전인데 우리가 구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초상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분의 구별됨에 대해서 사익을 통하여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보겠다 했을 때 창조자, 구속자, 성화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이덜베르기 24문, 지난 시간은 아니고 몇 광자 전에 24문을 다룰 때에 믿음의 항목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구별된 새 위격을 지닌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고백의 질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전능,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영어에서는 All my Father 이 말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make, 창조자, make of heaven and up. 하늘로가 땅을 만드신 창조자이며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신 분.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런 세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거면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성부, 조금 있으면 설명을 놓겠습니다만 성격 간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반복할게요.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소제목을 제가 일반인용에서 제가 붙였는데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신격 간의 대화에서 나오는 아들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그 신격 간의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본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제1권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영어를, 두 측면을, 두 경우를 이제 아버지라는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원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그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죠. 이제 그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조금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돼서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은 그분이 영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했던 내용이죠. 동시에 이 신앙 고백은 3일체론을 시작한 것으로 성경에 근거한다. 그 용어에 치중하여 치졸하게 비성경적이라고 비난하는 자는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여러 사실과 진실을 제가 철학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에 매물되면 안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할 때 예정이라는 단어에 꽂히면, 자칫하면 숙명이라는 말로 가버리죠. 철학 용어를 쓸 때는 이 전체의 수거로 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 또 예정이라는 이 말도 좋지만 아무튼 영원에서 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숙명이라는 걸 보는 것은 시간으로 보잖아요. 왜 전혀 그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 안 한다는 말이니까 철학자들은 영원을 인정 안 하죠. 이터너티를 인정 안 하죠. 비껏 이야기한다면 에볼래스팅이겠죠. 이것도 인정을 안 하겠지만 기나긴 시간, 영원히 포에버에버 이런 단어를 서지 하나님의 속성이신 영원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죠. 우리도 그렇게 매물되기가 쉽다. 이 말을 제가 정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는 진리를 교묘하게 돌여내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 동시에 삼일체론을 헷갈리면 삼신론, 삼일체를 이야기하는 자들 아르멘유스파 특별히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 이런 자들 삼일체말을 합니다. 보통 나사렛파, 나사렛 무슨 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 아르멘유스파, 아르멘유스파, 아르멘유스파의 성향을 다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 외에 꼭 그렇게 제가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삼일체를 언급을 하는데 삼신론이 본인 삼신론과 구별해라 라고 말하면 구별 못할 거예요. 삼태론과 구별해봐라 하면 구별을 못할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거짓신앙과 참신앙을 구별하는데 리트머스 종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만 리트머스 종이를 세수로 제가 여러분에게 더 드리잖아요. 하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칭의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라고 설명해보라고 해라.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설명해보라고 해봐라. 이것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것은 제가 하는 기준입니다. 참과 거짓, 신앙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측면이잖아요. 우리의 측면에서는 참과 거짓으로만 분별할 뿐이죠. 기독교 강요가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랐다는 것은 옳은 주장이다. 기독교 강요 1권이 성부 하나님 제가 설명했고요. 사도신경의 문구를 해석하면서 강구하지 말고 지속해야 되는 것은 다트파더를 단순히 승부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말고 아버지심, 아버지시적 부성애. 부성애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승리와 관련을 맺어요. 그래서 1권의 제일 마지막이 16장부터 시작을 해서 18장까지가 승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권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돼요.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면 성부, 성자 간의, 성령 간의 칭호의 의미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에도 방금도 제가 세 가지를 읽으면서 종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해석은 제 26문에도 이어집니다. 26문에서 잘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사도신경만 아니라 성경과 신앙 고백서에서도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응급이 있을 때보다 신책간에 사용된 아버지이신지 우리에게 아버지이심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father인지 father이, 우리는 father이잖아요. father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제 27문은 자연스럽게 섭리가 나오겠죠. 그분의 사익이 나오니까 그분이라는 말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시켜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벨지카 얘기도 벨지카도 놓았습니다만 벨지카 11문이 하나님에 관하여 3일제에 관한 거죠. 12문이 아들, 성자 하나님에 관한 거고요. 13항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죄송합니다. 11항이 성령 하나님, 12항이 창조고 13항이 섭리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3장에서는 하나님의 착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4장에서는 섭리가 나오죠. 그럼 5장에서는 타락이 나오죠. 이렇게 되거든요. 대교리도 그렇고 수교리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벨지카에서 8항, 9항, 10항 이렇게 해서 11항으로 가는데 3일제에 대한 하나님이잖아요. 9장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피게 되겠죠. 3일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으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정은 창조와 섭리잖아요. 창조와 섭리에서 나오거든요. 창조와 섭리로 나온다고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고 대결이 뭔데 아까 소결이 뭔데 하면서 질문을 드릴 때 이것이 신앙고백에서 이미 이렇게 말되어 있죠. 3, 3, 4, 5 이렇게. 그걸 하나씩 풀어가는 것인데 창조는 여러분, 벨지카에서 말할 때도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섭리는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관점은 제가 벨지카를 제가 설명할 때 12항, 13항 창조, 섭리를 12항, 13항이잖아요. 12항 있는 대로 13항 이 설명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잘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영혼이기 때문에 천사의 타락이 나오고 섭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나온다.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셨다고 제가 짐작을 하고 이제 첫 마디가 뭐예요? I believe in the almighty God 그 다음에 make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 이 세 부분을 우리가 살필 거다 이렇게 앞서도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전능 all mighty라고 하는 것 문법상으로 보면 만능이라고 해석하지만 성경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철학 용어에 매물되지 마라. 문자적 용어에 보겠습니다. 성경이나 신원고백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주로 세속단어다. 이 말이죠. 성경의 해석은 이것에 먹물지 않는다. 성경이나 신원고백에서 이 단어를 무슨 의미로 채용하여 사용하는지 본문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거 그렇죠. 당연히 본문에서 파악해야 되죠. 이것은 성경의 해석의 기본 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능, 전능함 막강한 세력을 지닌 뜻을 배제하지 않지만 이런 해석은 하나님에게 중점을 두지 않고 인간의 측면에서 본 전능이라는 뜻이죠. 전능이라는 단어의 뜻에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인간의 측면이죠. 하나님의 전능,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수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이란 뜻이 무엇인지 칼빈의 해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천지를 자신의 습리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만사를 지배하시기에 그분의 계획 없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능, 칼빈이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습리를 신뢰하거나 그분의 전능함을 찬양하는 자는 두 가지 유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당히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상당히 흥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페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네, 232페이지네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보람 있기를 바랍니다.